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고 오늘의 사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올렸다 어 결성의 번지가 있었구나 내가 어디서 났냐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구나 어 나 예전 발린 줄 알고 힘육 버튼 줄 알았네 어쨌든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했고요 4억 5천 정도 먹었고 물약까지 판다고 하면은 어 4억 6천 6백 7십 9만원 정도 오늘 사냥한 것 같고요 젬소툰 같은 경우는 216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50 62 62 62개인가요? 72개인가? 어 72개인가 보네요 72개 먹었고 사실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모르고 제가 모르고 젬소툰을 사냥하다가 하나 깠습니다 하나만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까갖고 까갖고 이게 나왔거든요 어딨지 이게 이게 나왔어 이거 나왔는데 어딨냐 어 이게 나왔네 그래서 이게 2개 있거든요 개이득인게 젠스톤으로 젬 먹기라고 하나 깠는데 코어 조각 40개 줘가지고 35개로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자 5개 이득 봤습니다 그렇고요 또 얘기해줄게 뭐 있으려나 아 템 같은 경우는 어제와 다른 곳은 상의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 그냥 괜찮아 보였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어요 어 이거 구입했고요 어 이제 남은 부위가 하의 벨트 망토만 일단 세부위 남았고 무기는 추억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어 맞아 마지막으로 할거 하나 있다 오늘 블랙헤브 받지 않았습니까 레전드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어 또 얘기할만한게 스읍 스읍 성배는 내일 바꾸거나 뭐 한번 찾아봐야될거 같고 음 할거? 또 얘기해줄만한게 뭐 있으려나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더러워 이케 bank